Every time you close my eyes. It's like a dark paradise. No one compares to you. 영화 데드풀 2 끝나면 역대급 쿠키 영상 4편 공개된다. 인사이트 황성아 기자. 진정한 마블 덕후라면 영화가 끝난 후 조명이 켜져도 자리를 지킬 것이다. 에필로그나 속편의 예고 영상을 살짝 맛볼 수 있는 쿠키 영상이 있기 때문이다. 쿠키 영상에 대한 정보가 없어 놓치거나 영화가 완전히 끝났는데도 불안해서 영화관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곧 개봉 예정인 영화 데드풀 2 쿠키 영상이 총 몇 개인지 궁금해하는 마블 덕후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전해주려고 한다. 지난 10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코믹스는 영화 데드풀 2석 쿠키 영상에 대해 언급했다. MCU 코믹스는 19금 마블 히어로물 데드풀에 최초 5개의 쿠키 영상이 있었지만 영화를 다듬는 테스트 스크리닝 과정에서 마지막 한 장면을 없앴다고 밝혔다. 영화 데드풀 2의 쿠키 영상을 본 사람들이 다섯 번째 쿠키 영상을 보고 불편했다는 분문이다. 2의 쿠키 영상은 최종적으로 총 4개로 결정됐다.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영화평론가들은 데드풀 2에 나오는 쿠키 영상이 역대 모든 영화의 쿠키 영상 중에 가장 뛰어나다는 호평을 하기도 했다. MCU 코믹스 측이 밝힌 쿠키 영상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 궁금하다면 영화를 직접 보거나 MCU 코믹스 홈페이지를 방문하길 바란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데드풀 2의 예매 관객 수는 14일 기준 11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예매 오픈일부터 지난 12일까지 30일 연속 예매일 부분 정상에 올랐던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추월하는 수치다. 데드풀 2는 오는 16일 마침내 페이를 벗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